혜진이는 설명합니다. 자, 여러분 제가 안정신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해먹어서, 제가 나올게요. 한 줄만 맞출게요, 3번. 3번 맞출게요. 안녕하세요. 처음인데? 안녕하세요. 아, 내일 나요. 멋있어요. 여러분, 잘 지내세요. 근데, 우리도 있어. 그때 오늘 저녁에서 한번 crunchyATEGEMBE를 보여준다. 진짜 나오지 않더라고요. 진짜 나오지 않더라구요. 음. 진짜 나오지 않더라구요. 한국의 일본 정신은 시간을 보여줬어요. 그냥 10개월에 소개해드여서, 네 저는 패스파이터에 도움을 할게요. 도움을 해주세요. 네 누룽지 백숙을 먹었는데 수영장 가서 너무 많이 썼어요. 여러분 누룽지 백숙 꼭 먹어봐요. 여기서 먹었어 삼계탕. 삼계탕? 여기 삼계탕 있어요? 누룽지, 근데 삼계탕 말고 삼계탕인데 안에 누룽지가 있어야 해요. 저야 동네들만에 좀 찾아갈게요. 알았어요 여러분. 오늘 많이 사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내일도 가요. 피다가도 가요. 감사합니다. 저야 너무 잘했어 오늘. 레버랜드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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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오리였대나 우리 쇼템에서